자 오늘은 특별한 종목 직설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상장 기업들 가운데 지금 투자해 볼 수 있는 기업들 어떤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의 속성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들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죠. 명동고래 조승재 회장 그리고 김영롱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뢰밭 6월 증시의 생존 전략. 바로 이겁니다. 자 6월에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fmc 회의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들이 그리고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이런 불확실성들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저희가 조승재 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먼저 6월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라고 하긴 못하고 불확실성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3대학제가 있었죠. 3대학제 먼저 말씀해 주세요. 3대학제가 무엇인지. 네.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 금리 인상도 있을 거고. 네. 6월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이제 기타 나머지 이런 변수들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에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거 이미 충분히. 브렉시트도요. 사실 지금 월가에서는 한 67% 정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국 정부에서도 이것이 나타날 후속적인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으니까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많이 안 풀려도 사실 별거가 없어요. 그래요. 안 풀린다고 하면 한 50포인트에서 7, 80포인트 하면 충격이 파고 오겠죠. 네. 그러고 나면은 그걸로 끝이라고 봅니다. 다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긍정적으로 얘기는 해 주셨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또 체감하는 게 그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FMC 금리 인상 물론 6월이냐 7월이냐 물론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기조 자체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달러 강세는 어쩔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같은 신흥국에서는 자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실제로 좀 걱정을 많이 하세요. 과연 달러 강세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요? 왜냐하면 예고된 악재는 이미 악재가 아니고 충분히 예고된 상황에서의 가격 변동은 그 역전의 변동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선반영이. 지금 미국 경제 수준에 봤을 때는 지금 달러 수준이 적당하거든요. 이상 더 달러가 강세로 가면 미국도 골치가 아파요. 미국도 부채가 워낙 많으니까 이자 부담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계시고 수준이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달러 강세되면.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게 마감이 되는 것이지 끝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금리를 끝없이 올립니까? 그게 아니고 시장 금리 수준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충격은 별로 없고 2년 동안 떠든 문제잖아요. 사실상 금리 인상을 이번에 6월이든 7월이든 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달러 강세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런데 요즘에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혹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산업들 보면 달러 강세를 전제 조건 하에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조승재 회장은 좀 의견이 다르겠네요. 6월을 주도하게 될 산업군은 좀 다른 쪽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꼭 달러 강세냐 아니냐 이 여파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잖아요. 산업 구조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되는 산업, 안 되는 산업도 몇 시 구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하고 맞짱떼이 되잖아요. 중국은 제조업 2025를 통해서 또 신창타의 정책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산업 구조 개편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중국하고 우리나라 산업이 맞부딪혀서 경쟁해야 되는 산업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사양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맞짱을 안 뜰 수 있고 우리가 강점을 절대적으로 가질 수 있고 또 독특하게 아직 중국이 우리를 못 따라올 수 있는 섹타. 그런 쪽에서 결국 산업들이 지속적인 상수에 나온다 이렇게 빠져있죠. 계속 설명은 해주시는데 제가 단도직위 쪽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6월에도 결국 맞짱을 뗄 수 있는 제약바이오. 그렇죠. 화장품 그쪽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뭐 전기차라든가 그다음에 또 한국이 또 세계에서 시장 겸유를 1위로 가 있는 산업들이 조금 있어요. 니키 산업들이. 예를 들면 천연피역 같은 것도 세계 1등 기업 2등급이 한국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니치 시장에서라도 한국이 세계 1등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들. 이런 또 작은 섹터는 또 좋아진다 말이죠. 자 천연피역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좀 이어가 볼게요. 우리나라에 천연피역을 생산하고 있는 상장기업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있죠. 어디 어디죠? 조광피역하고 삼양통상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일단 그 조광피역은 뭐 시장 점유나 이쪽에서는 다 앞서지만 삼양통상이 여러 가지 자산가치라든가 실적 베이스 또 그다음에 저평가 수준에서는 삼양통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삼양통상이요? 딱 제가 한 1년 됐나요? 1년 전에 여기 설전에 한 번 나왔는데 그때 나와서 제가 삼양통상을 추천했어요. 그랬었어요. 6만 원에 딱 추천해서 이거 10만 원은 돌파할 거다 그랬는데 정확히 한 몇 달 사이에 12만 원 갔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저하고 설전에서 붙었던 분이 이거 너무 바닥에서 2배 올랐었거든요. 너무 오른 주식 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10만 원 돌파 틀림없다 이게 12만 원 딱까지. 말씀하신 김에 저희가 삼양통상 좀 긴 1년짜리 주가를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는 그 준비되는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 삼양통상에서 1년 동안의 움직임은 좋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지 지금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죠. 삼양통상의 주가는 보면 3만 원대에서 한 12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제가 6만 원 초창에서 12만 원 돌파했었는데 올랐다가 고단에 박살이 났죠.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떨어져서 4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그런데 저 당시에 무슨 슈퍼 개미 루머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그게 뭐였었죠? 주식농부 박영옥 씨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조광피역이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 삼양통상은 별로 안 갖고 있었는데 조광피역이 선도주가 팍 깨지니까 조광피역은 만 원에서 15만 원 깠거든요. 그게 많이 부러지니까 바로 2등에 있는 이것도 괜히 곁다리로 귀차 대기를 얻어맞은 거죠. 삼양통상. 그런데 저는 죄송합니다. 차트만 이렇게 봤을 때 거래량 밑부분이 거래량이잖아요. 거래량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너무 작다 보니까 과연 이런 종목 근데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죠. 왜냐하면 뭘 여러 가지 찾더니 거래량이니 그런 거 말로 봅니까? 기업의 가치를 봐야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예요. 1억 미만의 도도로 100억 이상의 돈을 번 슈퍼 개미들 치고 거래량 많고 거래하기 좋은 대형주 갖고 매매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중소형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볼게.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생각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더 앞서는 게요. 거래량이 좀 적은 중소형주가 가치에 비해서 적평가 된 게 많거든요. 그렇죠. 거래가 잘 되고 유명하면 벌써 자기 가치를 다 반영돼 있거든요. 맞아요. 먹을떡이 적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몇 만지 안 된다 이런 것은 큰 부담이 안 되고요. 이게 좀 고가주기 때문에. 대표님 그런데 제 주위에는 HTS를 키면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 하다가 제일 처음에 뜨는 창이 거래량 급등 종목. 그걸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단타가 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참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단타를 예를 들면 1박 2일 하겠다 그러면 이런 주식이 들어가면 안 되죠. 저는 또 1박 2일 전문이 전혀 아닙니다. 1박 2일이라 그러면 다른 데 가보라고 그러죠. 저는 도박구행 노는군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기업 가치를 봤을 때. 그럼 기업 가치가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은 천연피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실제로 이 천연피혁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이 천연피혁은 천연피혁이 쉽게 말하면 소가주기거든요. 이 소가주기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지금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가주기 가죽옷이라든가 아니면 핸드백 정도에서 중저가 때 이런 데 정도만 사용이 쭉 되고 있다가. 델트라든가 이런 데 사용이 되고 있다가 이게 상당히 기술이 점점 고급화되고 가공 능력이 아주 뛰어나지니까. 최근에 와서는 자동차 시드 쪽으로. 그 다음에 패션을 즐기는 옷으로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소가주기의 아주 거친 질감의 개념의 소가주기 색상에서는 시장이 작았는데. 이게 시장이 점점 고급화되면서 아주 품질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 천연피혁은 한국이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기술도 세계 1등이에요. 아직 중국이 도저히 못 따라오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품질이 좋으냐를 뭐를 갖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제네시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고급차에 참 많이 들어가죠. 맞아요. 맞아요.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정도라면 품질은 아주 좋겠구나.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차가 돈이 많이 될까요? 가죽 제품이 돈이 많이 될까요? 차가 더 커지죠. 훨씬 더. 아무래도 바닥의 면적이라든가 너때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굉장히 새로운 시장. 결국은 제가 피역주를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우리 이제 박영웅님 같은 경우 박영웅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피역주 이런 것에 대해서 조강피역을 굉장히 좋게 보고 지분을 많이 샀습니다만 저는 이제 또 저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삼양통상을 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사이드에서 성장성은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실 근데 제가 삼양통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피역의 가격 그러니까 원자재 피역의 가격 원피라고 하죠. 원피 가격이 굉장히 급하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빠졌어요.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굉장히 급하게 떨어졌는데 일단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 가격이 덜 들어가니까 실적에 굉장히 좋게 반영이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원피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는 결국에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공급이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중국 사람들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하고 닭고기만 줄어먹었어요. 소고기 거의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려 열풍으로 소고기도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3억 명이 소고기를 먹어제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소가 나만 나겠습니까? 그럼 소를 마구 길러서 마구 잡아먹으면 가죽은 어쩔 거예요? 가죽은. 가죽이 막 쏟아지죠. 그래서 이 소가죽은 아주 원재료가 풍부하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피업주는 참 좋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포인트는 짚어봤고 우리가 시간은 또 제한적이다 보니까 바로 이제 가격 전략을. 그런데 저는 아직 또 차트가 머릿속에 좀 맴돌다 보니까 이거 가격 전략 어떻게 나올까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가격 전략은 지금 이제 조금 낮게 사면 좋겠죠. 오늘 한 5만 1천 원 정도 하나요? 좀 올라가서 반등이 조금 강하게. 우리 뭐 이게 정보가 빠져나갔습니까? 왜 오르죠 오늘? 튀어버렸는데요. 어쨌든 5만 원 밑에 사면 좋을 것 같아요. 5만 원 밑에 사면. 4만 9천 원이라고 제가 제신해 드렸지만 어쨌든 5만 원 밑쪽에서 좀 사서 그다음에 한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전번에 제가 봐드렸던 것이 이제 10만 원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원래는 이제 한 올리도 한 10만 원 정도? 충분히 그 정도 갈 만할 것 같고 뭐 손절가는 4만 4천 원을 잡아드릴게요. 저 이게 진짜 미련한 질문이라는 건 아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목표시가 2배잖아요. 기간을 얼마나 봐야 되나요? 기간 뭐 1년 미만일 것 같은데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워낙 좀 약간 지지부진하게 지금까지는 가서 1년 정도. 아니 오랫동안 엎드린 놈이 일어나면 무섭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참 좋은 레이저 한번 볼까요? 참 좋은 레이저. 제가 기업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면 일단 크게 두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전거 사업과 여행 사업. 그런데 일단 매출 구조로만 보면 자전거 사업이 한 60% 그리고 여행 사업이 한 40%의 매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행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유럽에서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최근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는 좀 어떨까요? 이제 테러가 이제 앞으로는 많이 일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에 강화되지 않겠어요? 금문검색이. 그러면 아무래도 테러 분자들이 활동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행 부분도 이제 뭐 좀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가 또 여러 번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제는 작은 것밖에 못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일어났을 때 쇼크가 있는 거지 자꾸 일어나면 둔감하죠. 그렇죠. 자꾸 일어나면 또 안 되겠지만 안 되죠. 그래도 약간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장이 감안은 하고 있다라고 친다면 그렇다면 이제 여행과 또 자전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실적은 어떻게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계속됩니다. 작년보다는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은 메르스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게 제일 충격이거든요. 그게 기억 안 나십니까? 메르스 사태 났을 때 약간 나이 든 사람은 밖에 못 나갔을걸요. 맞아요. 그리고 어린 분들, 어린 자녀 갖고 계신 분들도 거의 안 나갔어요. 모임 자체를 안 가지고. 맞아요. 모임이 다 안 가지고 식당이 전부 다 예약 다 취소되고 다 일어났었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충격적인 무슨 자제, 여러 가지 치카 바이러스 있지만 그게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행은 완전히 회복이 된다고 보고 작년이 최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최악인 상태에서도 실적이 그 전년도보다는 조금 늘었어요. 그럼 올해는 메르스가 없기 때문에 뭐 테러, 유럽 테러도 약간 있었지만 영향이 조금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좋아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행은 여름 성수기잖아요. 여름 방학 때 되면 겁나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완전 주가가 바닥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참 좋은 레저도 공부하면서 좀 궁금했던 점이 있었어요.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자전거 사업이 매출 60% 그리고 여행이 4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을 보니까 완전 정반된 거예요. 여행이 거의 99%가 나오고 자전거가 한 기껏해 1%? 너무나도 이게 자전거 실적 깎아먹는 거 아닌가요? 자전거 사업을 들고 있어서 오히려 독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참 좋은 레저는 고급 자전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첼로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고급 자전거 시장이 이제 런칭하는 초기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중국도 진출하거든요. 해외 마케팅 비용을 필두로 해서 국내 마케팅도 초기 단계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나기 때문에 실적이 별로 안 나와요. 저는 근데 그 전에 자전거에서 참 좋은 레저가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전거를 취미로 하다 보니까 첼로를 말씀하시는 순간 신뢰도가 갑자기 그러면 김영록 앵커가 자전거 매니아의 입장에서 첼로가 어떤 자전거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입문자들은 선천리 자전거나 알톤 스포츠에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면 이제 첼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보이는 저 자전거가 첼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영업리익이 좀 반대로 간다는 것도 좀 이해가 가는 것이 저거는 그러니까 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질로 따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고가 장비가 가다 보면 역시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메리트는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주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참 좋은 레저도 주가의 움직임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최근에 그런데 이 참 좋은 레저의 움직임이 별로 그렇게 그렇다 할 움직임은 없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혹시 그랬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 그래 뭐 좋은 게 별로 없었다 정도가 아니고 아주 죽을 썼죠. 죽을 썼고 바닥을 벅벅 따지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이런 게 좋은 차트예요. 주가가 찌그러져서 바닥을 빡빡 따지는 거 사실은 고수들은 이럴 때 삽니다. 그런데 이제 하수들이 뭐 좀 들어서 주가가 좀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좀 갈 것쯤 해서 이제 중간에 사죠. 원래 최고수들이나 슈퍼 개민들은 전부 다 바닥에 벅벅 따지고 찌그러져 있는 거 이런 것 때부터 매집이 시작되죠. 차트 본 김에 그러면 가격 전략도 아예 세워주시죠. 이 참 좋은 레저 같은 경우에는 한 9,500원 정도 이하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바로 앞에 있는 고점이 만 7,000원 정도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가 다 두 배요? 글쎄 저는 기본적으로 두 배고요. 두 배 아니면 아예 매수를 안 합니다. 그 정도 해야 투자지. 그렇죠. 그리고 한 2, 3년, 1, 2년 내다봐스팅 한 3배, 4배 이 정도 봐야 안 먹을 때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준비되어 있습니다. LG 생명과학. 일단 LG 생명과학을 어떻게 보시는 기업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LG 생명과학은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이게 국내 바이오 기업에서 원조 기업이죠. 그렇죠. 그리고 조중명 씨가 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바이오 인재들을 길러내고 또 이랬었는데 이 회사는 글로벌 신약 계약도 이미 하나 출시해서 판매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치료 같은 이런 대사성 질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품목들이 쭉 성장할 수 있는 품목이고 당뇨 신약하고 필러가 지금 현재 사실 캐식하거든요.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주식의 단점도 있어요. 뭔가요? 이 주식의 단점이 보면 인재들을 그동안 대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월급도 많이 안 올려주고 사실 지금 바이오 시대가 왔잖아요. 진짜 똑똑하고 이렇게 엑셀런트한 친구들은 월급을 4장 이상 주면서 팍팍 밀어야 되거든. 그럼요. 그래야 되는데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냥 월급을 평범하게 준 거예요. 제가 생명과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과 출신들이 사실 사회에 나가서 대우를 그렇게 많이 잘 받지는 않아요. 그래요. 아마 지금 달라졌을걸요? 그런가요? 최근에 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올 초예요. 메디포스트를 필두로 해서 판교에 바이오 벤치밸리 있잖아요. 거기 몇 군데 회사를 기업 탐방을 갔거든요. 갔더니 전부 다 담당자 하는 얘기가 요즘 바이오 쪽으로는 돈이 막 쏟아져서 밀려 들어와서 이거는 안 받는다는 게 전부다. 해외에서도 투자하겠다고 난리고 국내 캐피탈도 난리라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요즘 이제 졸업해서 기떡 찰팬. 요즘에 그분들 잘 안 만나서 졸업한 지 오래. 전반적으로 저희가 생명과학, 바이오주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차트나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핫한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중에서 왜 LG생명과학일까? 그리고 수급 상황을 잠깐 보자면 외국인들이 크게 막 이렇게 막 판 적도 없고 그런데 꾸준하게 매수는 또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체크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매일 여기 나오면 이 종목 말고 다른 하트한 종목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제가 매일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몇 달 만에 한 번씩 나오니까 좀 안정적으로 몇 달 철학하나도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골랐어요. 그런 관점에서 LG생명과학을 골랐고 이 LG생명과학의 주 품목이 당뇨, 신약하고 필러이기 때문에 이것들이야말로 꾸준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LG생명과학도 정신을 조금 차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완전히 대박이 터지고 있잖아요. LG생명과학이 지금 시총이 1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미파하면 적지 않은 3조, 바이로메이드 3조 이렇게 나오니까 LG생명과학이 자기 원조기업으로서 얼마나 쪽이 팔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도 변신을 시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또 LG그룹의 두 구회장이 끊임없이 혁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런 거에다가 기본적인 품목 자체가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거죠. 또 이익도 낸다. 그런 측면에서 추천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두 개 기업하고 지금 LG생명과학의 주가 움직임은 좀 달라요. 앞에 두 개 기업은 가격이 매우 바닥에서 진짜 벅벅벅벅 기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올라갔지만 지금 신고를 뚫어서 난리 난 건 아니죠. 적당히 받치면서 슬슬 올라가려고 하는 수준인데 이것은 뭐 크게는 저는 이거는 좀 작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7만 2천 원 이하 그다음에 목표 가격을 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 한 6만 4천 원 올리 잡았습니다. 어찌됐건 또 10만 원은 갈 거다. 그 정도면 가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시설 시간을 통해서 총 3가지의 기업을 낱낱이 파헤쳐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을 투자에 꼼꼼하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추천해드린 종목은 참 좋은 레저 그리고 LG생명과학 그리고 삼양통상 이렇게 3가지 기업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종목직설 시간이었습니다. 명동고래 조승재 회장 김영로 앵커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